한 번에 합격 해커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국어 유정민 선생입니다. 이 시간에 엊그제 실시한 2023년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 국어 시험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올 시험의 경향이라고 할까요? 이걸 간단하게 짚어보면 첫 번째는 비문학의 절대적 강세였다. 비문학이 거의 11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비문학의 절대적 강세가 핵심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비문학을 잘 요리를 해야 결국 합격의 길록 할 수 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법에 약하다. 실제 어법 문제는 표준어 규정이라든지 맞춤법 문제에 국한되어 가지고 거의 3문학 정도 나왔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학도 3문학 정도 약화되었습니다. 결국은 비문학이 절대적이었다. 거의 뭐 여러분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자성어는 한자나 한자성어가 각각 한 문제씩 나왔는데 평이했다. 우리 문제풀이반에서 한 것만 해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좀 평이하게 나왔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방직이든 서울시 시험이든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방금 했던 경향을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양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고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설의적 표현 설의적인 표현은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강조한다고 할 때 설의적 표현을 보면 3번, 4번만 남습니다. 1번, 2번은 설의적 표현 자체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완벽하게 두 가지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를 딱 포커스를 꼴아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3번, 4번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을 보니까 4번은 산업해기물이 바다로 흘러가 고래가 죽어가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대로 가다간 인간도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설의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산업해기물 관리지침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유적 표현은 3번이 답입니다.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그래서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집으로 되가져 가도록 합시다. 비유적 표현은 여러분 실제로는 3번, 4번도 다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3번은 양심이 모래밭 위를 4번도 쓰레기 무덤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의 실천 방안을 보면 실천 방안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집으로 되가져 가도록 합시다. 라고 해야 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두 번째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백팀장, 고대리, 백팀장이 사내 게시판에 워커샵 장면을 좀 올리는 게 좋겠다. 공유하면 좋겠다 하니까 고대리가 반대합니다. 좀 부담스럽다. 타부서와 비교도 될 것 같고 됐습니까? 2번 고대리는 백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맞죠? 타부서와 비교된다. 거절하고 있죠. 임대리는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임대리는 백팀장의 어떤 의견도 좀 수용하는 거죠. 다만 다른 팀원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우려되긴 합니다. 팀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3번에 임대리는 바른 초반에 백팀장의 바른 취지에 공감한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면을 세워주고 있죠. 4번에 임대리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무문을 사용해서 한두 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죠? 팀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답은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백팀장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좀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1번이 확실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3번도 5위 문제도 좀 쉬운 편이죠. 기억 리얼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드렸습니다. 그의 회사는 작년에 노사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1번,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맞네. 2번, 우리 교장선생님은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익숙하다. 2번도 맞는 것 같습니다. 3번,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대회는 차가 밀려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이 말은 꽉 차있다. 이런 말이죠. 가득 차있다. 3번,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죠.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진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4번 갑시다. 다음 글에서 가, 다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을 선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1번을, 1바를 잡기 전에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잘 잡아도 꼬리에 꼬리를 금방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이게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 됐습니까? 다시.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내용, 그 첫 번째로 와야 될 내용이 뭐냐면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가가 답입니다. 맞죠? 가가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이 말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결국 판촉활동에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를 보면, 가다 하면 나아가 오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상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 먼저 와야 되죠.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그런 노력이 뭐냐면 SNS에 엄청난 마케팅에 돈을 이빨 투자하는 건 말이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 쉬운 예로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 소스로부터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 다, 나가 답이 됩니다. 가, 다, 나가 답이죠. 답은 2번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5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성호기 명작, 무진기행입니다. 내용을, 이것도 문학 문제지만 사실은 독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무진엔 명산물이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됐습니까? 3번에 나중에 문제 풀겠지만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서 인구가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다.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됐습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심이 얕은 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백 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이니까요. 1번,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개발하기 어려운 공간이 맞죠. 그렇지만 그러면 옹촌입니까?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오륙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잖게 소리내고 있었다. 그건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웃음 그대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만개가 무진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이렇습니다. 2번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됐죠? 그 다음에 평야가 발달하지 않았다. 맞고. 답은 이게 틀렸죠.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한 공간이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지. 나의 생각.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뭐라 했냐면 아니 무진의 명산물이 별로 없죠. 그러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거죠. 별게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네. 그런 말이죠. 마지막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거죠.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나의 서술자. 나의 생각입니다. 답은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6번 갑시다. 다음은 근의 빈칸에 들어갈 사자, 성으로 적절한 것을 선드렸습니다. 사자, 성으로 보면 1번이 각주구검. 배에서 여러분 칼을 딱 떨어뜨리는 후에 칼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짓을 할 때. 권토 중래.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와신 상담.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내는 거죠. 4번은 침소봉대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사실을 당연히 침소봉대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한자, 성어 자체가 어렵지 않고 우리가 익히 기출된 문제 속에서 확인했던 사자, 성어들입니다. 답은 4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7번,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시조가 의이 못 오든가 무슨 일로 못 오든가 노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는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개를 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노는 길에 성을 쌓고 또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또 괴짝을 놓고 그 안에 너를 결박해가지고 맞죠? 이렇게 잠궈놓은 거죠. 자물쇠로 스위스위 잠궈더니 네 그리 아니오든가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의 노래가 됩니다. 됐죠? 한 달에 서른 날인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겠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답은 의이 못 오든가 무슨 일로 못 오든가 같은 구절을 반복해가지고 오지 않는 너에 대한 원망을 잘 노렸습니다. 됐죠? 답은 1번이 되죠. 됐습니까? 이번에 날짜 수를 대조해서 한 달이 서른 날인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느냐 이랬습니다. 날짜 수 대조는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텀을 내면 날을 보러 올 수 있는데 왜 안 오느냐 원망하는 얘기죠. 됐습니까? 답은 1번이 확실히 맞고 8번 갈까요?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렸습니다. 이번 비문학 시험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이렇게 가로 또는 박스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체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조작하는 능력을 운동 능력이라고 한다.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은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 두 가지인데 모두 표현을 위한 능력입니다. 보니까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 둘 다 표현을 위한 능력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음 능력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는 음성 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영유아기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습득됩니다.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려면 음성 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서 발음 능력을 습득하려면 음성 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서 음성 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억지로 발음을 꼬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마켓도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도 쉽게 안 된다고. 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익혀져 있습니까? 우리가 모국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자동화되어서 의식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은 1번, 3번이 남습니다.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모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있다. 됐나요? 오케이. 이 정도는 실수하면 안 된다.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기 능력이죠.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기 능력이 필요하다. 필기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서로 구별되게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잘 쓰는 것도 필요하죠. 글씨를 쓰기 위해서 손을 올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서 음성 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의식적이죠. 발음은 그냥 의식적으로, 모의식적으로 막 나오는 거지만 당연히 글 쓰는 것은 의식적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거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올리는 데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와 앞에 의식적이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필기, 글씨를 쓰기 위해서 손을 올리는 것에 비해서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당연히 무의식적 이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3번 중에서 무의식적인 것은 1번,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괜찮다. 답은 1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됐나요? 3번은 나가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답은 1번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아,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 파이널 실전 동영 모의고사 할 때도 엄청 했던 것입니다. 모음이나 아로나민 뒤에 하다, 하고, 하게, 하지가 나왔을 때 반드시 거센 소리를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정, 타 맞죠? 그런데 모음이나 아로나민이 아니니까 섭섭지 여러 번 했다, 이거? 됐습니까? 됐나요? 선발하도록 아로나민이 맞으니까 선발토록 맞네. 시험에 여러 번 나온다. 생각 없는데 지그지그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답은 그, 드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 드가 그, 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10번 가십시다. 기역, 리얼의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뭐 도착, 불상, 경지, 추억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 한자 볼까? 이것은 기역이잖아, 기역. 기록할 기자. 이 정도는 너무 한자. 나머지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이 정도만 알아도 답은 쉬운 것이죠. 됐습니까? 답은 4번이 좋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해설을 하자. 계속. 11번 가십시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지문도 괜찮았습니다. 비문학 지문들은 다 괜찮더라고요. 사람의 생각과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어떤 관점,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란다. 아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글쓰니는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프레임을 통해서 일어난다. 한마디로 똑같은 말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에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잇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됐죠? 누구나 다 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다만 그게 썩어빠진 프레임인지 정상적인 프레임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됐나요? 오케이.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케이. 2번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 맞습니다. 맞죠? 누구나 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다. 됐죠? 답은 이거네.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참 좋은 말 같은데 이 지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지문은 결국 인간은 누구나 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하면 헛소리다 이런 말이죠. 4번 프레임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 됩니다. 답은 3번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12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이 지문도 괜찮던데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인 보잉과 에어버스의 중요한 차이지만 보니까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다. 아마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에 대한 얘기고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 조종 시스템에 대한 활용 정도에 대한 보잉은 조종사가 조종관으로 직접 통제한다. 조종관은 비행기의 날개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합니다.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조종관 대신에 사이드 스틱을 설치해서 컴퓨터가 조종에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차이점입니다. 보잉에서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지만 에어버스에서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고 제한합니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런 차이는 기계를 다루는 결국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기계를 다루는 인간의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보잉사를 창립한 윌리엄 보잉 형님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이겠다. 핵심은 결국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했냐면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잉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에어버스에서는 볼까? 에어버스에서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고 제한한다겠죠. 보잉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잉의 말도 맞죠.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날 때 있잖아.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에어버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베테유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한다. 베테유는 이런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에어버스를 슬기함으로써 조종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게 해놨다. 이런 말이죠.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핵심은 이거죠.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정권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이고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보완하자는 거죠. 됐습니까? 답은 1번이 확실히 좋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13번 갑시다. 계속 비문학이 이어집니다.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 왜냐하면 두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한 감정이 서로 다른 감정을 유발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목도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 그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상태에 빠지는 거죠. 불안한 거죠. 이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한 감정인 다른 감정을 유발해야 해요. 공포에 빠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포와 불안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이처럼 두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두 감정을 야기한 원인을 따져보면 두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포는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해서 야기된 상태고 불안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공포는 반드시 현재 발생해야 돼. 그런데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서 야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의 감정은 둘 다 자아와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차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하는 것이고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1번 하나만 볼까? 자신이 찬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이 드는 거죠. 불안감이 아니고. 그래서 1번은 공포감에 비해서 불안감이 더 크다? 탈락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미래의 일이니까 이건 불안감이 되는 거죠. 공포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이 적은 게 아니고 과거에 곧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불안감이 큰 것이죠. 답은 2번이 정기 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서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가스 사고가 나지 않을까? 미래의 염려? 불안 상태? 맞죠. 답은 2번이 좋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내렸습니다. 과학혁명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연히 천문 분야 또한 예의가 아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안을 따라서 우주의 중심은 지구며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주의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포톨레마이어스가 천체들의 공전 궤도를 관찰하는 도중에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어떤 관찰 결과를 얻었을 때도 포톨레마이어스는 이를 행성의 역행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설로 계속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천동설 자체가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원 즉 주전원을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결국 천동설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전원 운동을 한다라고 알려진 거죠.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결별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코페로니쿠스가 코페로니쿠스가 행성들의 운동 이론에 관한 책을 발간했다. 코페로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공전한다라고 주장했죠.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로니쿠스의 지동설은 이건 지동설이다. 그렇죠? 전형적인 독해입니다. 포톨레마이어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 명쾌하게 설명이 되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번은 과학혁명 이전 시기에는 당연히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2번 틀렸네. 포톨레마이어스의 주전원은 포톨레마이어스도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전원은 지동설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천동설을 지지하는 개념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가 규정에 맞게 쓰인 것은 1번은 순량, 순념소, 수취 그래서 수염소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위아래에 대립이 있을 때 위스로 쓰는데 뒤에 된소리나 거젠소리가 오면 위층 이래 써야 되는 거죠. 아지랑이다. 그렇지? 아지랑. 됐나요? 답은 아주 쉽습니다. 4번. 의뢰의 친구들과 운동을 했다. 됐나요? 이것도 우리 여러 번 한 겁니다. 16번. 기억, 리얼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내렸습니다. 이건 좀 문제를 잘못 읽으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문맥을 잘 봐야 돼. 난독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난독 난잡하게 읽는 거 정독 여기서 말하는 정독이라는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는다. 즉, 정교한 독서다. 그래서 이 정독 이렇게 합니다. 정독은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정독과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1번. 다르게 읽지만 뜻이 같은 게 아니고 발음만 갖고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번 탈락입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된다. 그렇죠?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 모든 단어의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독의 결과로 생기는 의문실력이 문해력입니다. 정독은 한자 그대로 맞다. 그렇죠? 문맥적으로. 발을 정자로 고치면 안 된다. 발은 독해가 아니죠. 2번도 탈락입니다. 그대로 돼야 된다. 문해력이 발달하면 결국 독서 속도가 빨라져서 빨리 읽힌 속독이 가능해지는 거죠. 빨리 읽히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같은 책을 제대로 여러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정교하고 읽기 한자가 틀린다. 이 정자가 들어가야 되죠. 정속독으로. 그래서 답은 3번이 제대로 수정돼 있죠. 됐습니까? 정독이 생활화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속독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뭐든지 확실히 읽고 빨리 이해합니다. 자연스러워 집중하고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음으로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정독이 빠진 속독은 곧 빼먹고 읽는 습관. 즉 난독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4번은 속독이 빠진 정독이 아니고 정독이 빠진 속독은 중요한 건 빼먹고 정교한 건 빼먹고 막 빨리만 읽는 것이죠. 그대로 돼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정속도 할 때 정교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답은 3번이 좋습니다. 17번 가십시다. 오랜만에 문학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재삼 시인의 매미 울음 끝에라는 시입니다. 막바지의 떼악뼈 속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시가 참 괜찮으십니다.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 있는 쟁쟁쟁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늘의 소리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구나. 사랑도 어쩌면, 그러니까 매미가 여름철에 한창 때 막 쟁쟁쟁 울잖아. 그러다 어느 순간 딱 가을 초역이 되면 매미 소리가 딱 스톱하잖아요.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덜이붙더니 그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랑의 열정이 어느 순간 얼마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더냐.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니. 1번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수리부터 숨이 차게 목물로 덜이붙더니 아무 일도 없었더냐.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시각적으로도 제시하고 있죠. 청각적 이미지. 매미 울음 소리. 시각적 이미지.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펼쳐진다.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좋은 선택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네. 매미 울음 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이것 때문에 답이 안 되죠. 앞에 끝까지는 틀리지 않았는데 반의법. 반의법이란 말은 당연히 나타내고자 하는 뜻과 반대의 의미가 숨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로 들어갑시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질문도 괜찮더라고요.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했다. 당연히 신과 인간의 결합이 양껏 됐는지 점점점점 멀어지는지 이 싸움이겠죠.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첫째는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서사시의 시대다. 첫 번째는. 이때는 신과 인간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겠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기가 하나로 얽혀있다. 똑같은 말이죠. 서사시의 시대입니다. 인간들이 그리스와 트로이 두 패로 나뉘어 전쟁을 벌일 때 신들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두 패로 나뉘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둘째는 비극의 시대이다. 첫째는 서사시의 시대. 둘째는 비극의 시대. 소포클레스나 에오리피레스의 비극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서 약간 흔들립니다. 신과 인간의 세기가 약간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 세기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고 신탁이라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약간 통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계속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인 총체성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비극에서 신은 인간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그저 전달하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셋째는 플라톤으로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서사시의 시대. 완전히 총체가 종체적으로 일치해 있다. 두 번째는 서사시의 시대. 세 번째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미 개몽된 세계여서 신탁 같은 것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죠.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됐다. 신의 세계는 인격적 성격을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로 바뀝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그 사이에 어떤 통로도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분리된 세계가 되었다. 1번 가장 적절한 거죠. 1번 계몽사상은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 여러분 계몽? 이런 말이 어디 있었는데? 계몽? 됐습니까? 보니까 계몽은 계몽 사상은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가 아니고 이 철학의 시대 바로 앞이 뭡니까? 비극의 시대잖아. 비극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전환을 가져왔다. 2번 플라톤의 이데아는 당연히 철학의 시대죠.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가 아니라 철학의 시대다. 2번 탈락. 3번 루카치는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서 세 시대로 구분한 게 아니고 총체성을 기준으로 세 시대를 나눴죠. 4번 요거죠. 에오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서 에오리피데스의 비극의 시대는 신과 인간이 약간 분리되기 시작하고 신탁의 시대였다. 그렇죠? 오디세이와 서사시의 시대는 신과 인간의 결합이 일치되어 있었죠. 됐습니까? 4번이 좋겠습니다. 19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선드렸습니다. 목유록은 원생 목유록 이런 거 있잖아요. 꿈에서 놀다 온 기록이라는 문학 장르입니다. 어떤 인물이 꿈에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듣고 현실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죠. 이때 꿈을 꾼 인물인 목유자의 역할에 따라서 목유록을 보니까 목유록에 대한 얘기고 꿈을 꾼 사람을 목유자라 하는데 목유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여자형에서는 목유자가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같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관자형은 목유자와 인물들의 모임을 엿보기만 하는 거죠. 직접 그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16, 17세기에 창작되었던 목유록에서는 참여자형이 많았죠. 참여자형에서는 목유자와 꿈속 인물들이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주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 초기에는 16, 17세기는 참여자형 17세기 이후에는 방관자형이 대표적입니다.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권의 위치에서 있습니다. 이 시기에 목유록이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은 목유자의 역할 변화, 즉 참여자형에서 방관자형으로 바뀌면서 목유록 작품 자체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다. 1번, 목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목유록의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 2번, 맞습니다. 2번이 틀렸네. 17세기보다 나중시기의 목유록에서는 목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려면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형이 더 세죠. 3번에 목유자가 모임에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목유록은 17세기 이후에 나타나 있는 방관자형으로서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목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목유록은 참여자형에 해당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로 들어갑시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드렸습니다. 뭐, 디지털 트위는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유사하지만 활용 목적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메타버스도 그렇게 쌩 난리를 피우다가 지금 완전 맛이 갔잖아요. 사이버잖아, 사이버. 현실이 아니잖아.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본다. 반면에 핵심은 디지털 트윈이죠.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공간, 환경, 공경 등을 컴퓨터 상의 디지털 데이터 모듈로 표현해서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사항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해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됐나요? 보니까 답은 3번이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가 있다. 답은 3번이 먼저 나왔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번은 답이 안 되는 게 벌써 앞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알 수 없죠?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장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 맞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인데 현실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전송, 취합, 분석, 이에 실행하는 과정은 실제 실험보다며 빠르고 정밀하며 안전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답은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세계에서의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가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리할까요? 선생님 여러분, 국가직 시험 치르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국가직 시험 아까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비문학의 절대적 강세였다. 비문학의 절대적 강세는 몇 년 전부터 이어져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업법이 이번 시험에는 엄청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직은 또 좀 다릅니다. 지방직은 업법도 또 좀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업법 문제가 예전에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나왔을 때 12문제, 14문제 가까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직은 거의 선언 문제로 거의 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선거라든지 한자 문제는 절대 손댈 수 없는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라든지 이렇게 풀어낼 때 기출된 한자 성어, 기출된 한자 정도만 쓰거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한자가 독음이 침소봉되구나 정도는 기억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고생 많으셨고 이러면 지방직, 서울시 시험까지 우리 해커스 공무원 학원과 함께 합격의 길로 계속 이어서 가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